1. 베드로 전서 2장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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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유행하는 가치관 말을 보면 탈본이 이런 것이 이 시대의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흔히 듣는 말 중에 꼰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원래 의도와 달리 지금 이 시대에는 권위를 좋아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권위를 거부하는 이 시대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의 그 배경에는 이런 말이 유행하는 배경에는 이 시대의 그 가치관을 우리가 포스트 모던이즘이다. 모든 것이 정형화된 기준이 있는 모던이즘의 그 다음 시대라고 해서 포스트 모던이즘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 배경에 해체주의라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치관을 해체하는 겁니다. 1960년대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해체주의 문화 예술들이 아주 강하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이 진리, 전통과 가치를 거부하고 해체하는 겁니다. 상대주의 모든 것을 다 절대적인 것을 거부합니다. 상대주의, 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이 해체주의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슬로건이 금지를 금지한다. 아무것도 이제 금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통적인 것, 절대적인 것을 다 거부하고 저항을 부르지 있습니다. 그런 그 배경하에 오늘날 이 시대의 탈권이 이런 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꼭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각 시대마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상 정부, 로마라고 하는 이 로마 제국, 세상 정부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이에 그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또 이 세속 정부 사이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쉽게 어떤 해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로마 정부 저 황제에게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저 로마 황제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것은 단지 그냥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아주 공개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정부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유대인들로부터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이 아주 공경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이 세상 정부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정부의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이런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2장 17절에 세상 정부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들도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아주 애매한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듣고는 그들도 아주 놀랍게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이 세상 정부에 속한 것은 세상 정부에 바치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의무를 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근거로 해서 볼 때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는 이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졌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 정부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속해 있는 우리는 이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제도에 대하여 이 세상 권위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고 우리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인이기 때문에 나의 근본적인 이 정체성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우리가 세상에 어떤 위치, 역할이 있든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모든 권위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권위에 순정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국가에 대한 의무입니다.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정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또 그 뒤에 총동에게 순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모든 제도 앞에서 인간의 모든 이 제도에 대하여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순정하는 건 권위에 순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질서를 만들어서 이 세상의 것을 유지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권위의 그 근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다양한 사회 조직 안에서 권위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우리가 속해 있는 작게는 나의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권위를 통해서 그 조직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권위를 존중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워진 권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약성경 이 로마서에도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정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도 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시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나라마다 왕이 있었고 또 오늘날에도 여러 형태로 각 나라마다 권위가 다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가면 회사에도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고 가정에도 가장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인이냐 그리스인이 아니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인이든 그리스인이 아니든 그런 어떤 다른 조건에 관계없이 권위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봐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권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권위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조직을 권위자를 통해서 권위자에게 맡기셨고 그 책임을 또한 권위자에게 물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세워진 권위자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해서 이 조직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도록 우리가 그것을 돕고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악한 권위자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권위자가 세워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워진 권위자가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뜻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한 시대에는 사람들이 악한 것을 좋아할 때는 악한 권위자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선을 좋아하지 않고 악을 좋아하게 될 때 악한 권위자가 등장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국가에 대해서도 정부의 이 권위에 대해서도 인간의 모든 그 제도에 대하여 주를 위하여 순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순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왕을 세운 그 권위를 세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그 권위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만 자기의 권위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시대에는 악한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그 시대도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그때는 바로 그리스인들을 핍박하는 로마 황제가 지배하던 그 시대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마냥 그리스인들을 존중한다면 그래도 큰 갈등이 없을 겁니다. 고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말하는 그냥 그 차원이 아니라 많은 신자들을 핍박하고 많은 그 신자들이 순교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환경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려운 생존을 위해서는 신앙을 버려야 되는 시대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믿음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 제국의 대항에서 투쟁을 벌리는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우리들에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주를 위하여 지금 우리들에게 세워진 이런 세속 권위 세속 정부에 대하여서도 권위에 순종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섬기는 최종적인 권위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에게 정부에 순종하되 왕에게 순종하되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믿음을 배반하면서까지 성경은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왕에게 권세를 허락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왕이 아니라 어떤 세상 이 정부 권세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되 그 안에서 이 세상의 권위에 대하여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잘 보여주는 성경에 이러한 관계를 잘 보여주는 성령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을 잘 찾아봤더니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 악한 시대를 살면서 많은 어려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위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도 그 세상의 권위에 대하여 그는 순종하는 어떤 지혜를 보여줬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그 나라가 이 유대 나라가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직접적으로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는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자기가 꾼 꿈을 해몽하라고 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적극적으로 왕의 꿈을 해몽해줘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 악한 나라에서 다니엘이 그 나라의 관료가 된 겁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바벨론이 세워진 그 나라에서만 그 왕의 권위를 순정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됐을 때도 바사 나라에서도 그 세 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시대를 살고 악한 왕들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 중에 바벨론의 그 마지막 왕은 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 망하는 마지막 날까지 이 베레스 왕은 자기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그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날까지 베레스 왕이 베레스 왕이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귀족들을 천명을 다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지금 메대와 바사 그 연합군이 지금 성을 예호사고 공격해 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는 자신만만하게 왕궁 안에서 절대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잔치를 벌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성전의 기구들 그것을 가지고 와서는 그것으로 성물로 술을 부어서 마시며 잔치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경고를 합니다. 갑자기 어떤 그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자를 씁니다. 다니엘 5장 25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그 심판에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사건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을 그 글자를 해석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베레스 왕에게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우르바시니라 그 손이 나타나서 벽에 쓴 글자가 메네메네 대겔 우르바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뜻을 해석해 줍니다. 26절에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넴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메네라는 것은 카운트 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시대를 세웠다는 겁니다. 왕의 통치할 수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워봤다는 겁니다. 27절에 그리고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당신은 왕을 저울에 달아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울을 달아봤더니 대겔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의 시대를 세워보고 세워봤더니 하나님 앞에 왕이 부족함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그리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멘입니다. 하나님이 메네메네 대겔 우르바신 하나님이 당신을 세워보고 세워봤더니 하나님 앞에 당신이 부족함을 보여서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메대와 그 메대 사람에게 바사 사람에게 당신의 나라를 주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제 망할 것입니다. 이것을 다넬이 그 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를 해석해 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넬이 말하고 나서 몇 시간 바로 이어서 이제 그곳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합니다. 베레스 왕은 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이 다넬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 다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시대를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세워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어떤 정부의 권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고 순정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는 또한 국가가 해야 될 일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나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것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왕과 총도 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악행하는 자를 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이러한 정부가 대로 이러한 모든 정부의 권위가 이런 일에 사용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악을 억제하는 그것이 정부의 권위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정부는 국민의 어떤 정치의 어떤 성향에 관계없이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종교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경제적인 지위 돈이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에게 포상하는 이러한 정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부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국가가 법을 통하여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보호하고 개인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재산을 모으면 그것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역할은 이란 정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정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거하고 있는 우리의 성읍 이 나라가 평안하도록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드의 전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드의 전서 2장 1절 2절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부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2절에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든지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나라의 정부가 그리고 세워진 모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위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법이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가 되려면 국가가 부강하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질서가 없고 가난한 나라일수록 예를 들면 그리스오인들도 국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자신이 복을 받는 그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권력 어떤 이 권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권위를 누가 갖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권위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론 정치기관이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정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자체가 정치를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합법적으로 모든 우리 성도들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어떤 이 정부 영역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다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투표할 수도 있고 개인으로서 정부 영역에 진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법질서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바로 서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많은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까?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오늘날 시대에는 우리가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선교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 특별한 지역이 아니면 얼마든지 그 나라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면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한 그 물질이 선교지에서 아주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국가의 질세가 유지되고 나라가 강해질 때 우리에게도 우리가 보호받고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우리의 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야 될 것은 이러한 국가가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개인의 안전이 보호되고 특별히 우리 시대에 즉 우리가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힘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의 자유가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들이 함께 한국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막는 차별금지법이 정해지지 않도록 함께 연합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그냥 어떤 정치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동성애 합법화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 개인의 어떤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거룩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법을 정해지는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신앙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남자로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이것이 법에 조촉이 된다면 교회 신앙에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국가가 국가로서 우리 개인을 보호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되 우리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악법이 정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막아서고 우리가 이것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힘쓰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고 기도하고 후원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권위 안에서 이 국가가 세워지고 질서가 지켜지고 악을 막는 일에 쓰임받는 이러한 국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는 우리 성도로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끼쳐야 할 덕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들에게 덕을 끼쳐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내가 죄를 짓는 일에 악한 일에 쓰임받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덕을 끼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신부는 영적으로는 자유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권세로 이 세상의 모든 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영적인 자유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육체를 위하여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지는 일에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가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자원에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종으로 드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법 우리가 세상에 정해진 다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우 이 나라에 세워진 그 법을 어기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법을 뛰어넘어서 세상 사람들이 법으로 정한 그 정도 수준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 차원을 순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질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더 수준 높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라마다 법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인으로 살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지키는 법의 수준은 이 세상이 정한 그 법보다 더 엄한 그 법의 수준보다 더 뛰어높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양심의 수준 우리는 그들보다 더 정결한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그 법이 개인의 어떤 자유 개인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성령에 민감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죄이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법에는 조촉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법에 조촉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이 세상의 법에 조촉되지도 않는데 왜 나에게 이것이 죄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법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법 우리가 성령안의 그하면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의 수준이 이 세상의 법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의 수준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직장에서 일하다가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조직 안에서 법에 걸리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어떤 것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인 줄 알면서 계속 그 일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것을 건의를 하고 그것이 계속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그 일을 계속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신앙 양심상 그 일이 맞지 않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우리의 양심 수준이 세상 사람들이 기준보다는 높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이 살던 그 시대에 악한 시대에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단일이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되니까 이방인인 그 식민지 백성 포로 백성이 와서 이 나라에 그 총리의 지위에 있으니까 얼마나 이 단일이 눈에 가시 같겠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이 나라에 와서 포로요 종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지금 총리직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얼마나 단일이 정말 밉상이 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단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속거리를 찾습니다. 흠이 될 만한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단일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단일이 그 바사시대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그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서 단일이 총리로 있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단일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단일서 6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단일서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단일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였으나 어떻게 해서든지 단일을 고발하기 위해서 흠집거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그들의 기준으로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댐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나라의 법으로 볼 때 그 나라의 왕이 세운 그 법에 단일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법으로 볼 때 아무 허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그들이 근거를 찾습니까? 5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단일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단일이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기 때문에 단일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나라의 법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면 단일을 책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단일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는 기도하지 못하는 법을 만듭니다. 왕에게 가서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대 기도하지 못하도록 30일 동안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왕 외에 다른 사람 사는 신에게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런 법을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법을 만듭니다. 생각해 보니까 단일이 30일만 기도만 안 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일이 그 30일 동안 기도를 안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 참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단일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단일이 그 영성이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흠잡을 것이 없는 그것이 단일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세상적으로 완벽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를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그렇게 강요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세상의 법을 어그러뜨리고 거스리고 또 나를 위하여 죄를 짓는 그 일에 나의 자유를 주장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의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낮아지고 그러한 권위로 사용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죽을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수로 형보를 당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리 우리의 자유를 섬기는 권위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진 이 선행으로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비웃는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의 신앙을 비웃는 그 사람들 앞에 우리의 삶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과 인격이 성숙해져서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 믿음의 차원에서만 생각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가 자유인인데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믿음은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들에게 덕의 단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이 천국 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가끔 급하면 교통법 어깁입니다. 오늘 예배 오시다가 혹시나 교통법규를 어기셨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덕을 세워서 우리의 믿음을 비우는 이 세상 앞에 우리가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이 지키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세상의 권위에 대하여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권위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하는 수준인 것은 우리가 세워야 될 성도가 세워야 될 우리가 세워야 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공경하고 또 사랑하고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 말씀에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무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믿는 사람들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믿는 사람들에게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도 예의를 지키고 그들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우하고 있는 그 일반적인 수준 우리가 그것도 지키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전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 안에서는 성실하고 충성되고 믿음을 지키고 헌신적인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불친절하고 예의가 없고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어떤 직장의 상사라고 해서 믿지 않는 고용주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불성실하게 대하거나 게으르게 해서는 또한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사람을 공경하고 그들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 세상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괜찮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허물 때문에 우리가 비난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람은 우리의 인간 댐댐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려면 성도가 되기 이전에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을 전도하려면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되기 이전에 또한 좋은 아들과 딸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시한다고 해서 무시하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만 중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신앙을 잘하고 있고 또 직장에 우리 고용주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직장에 가서 시간 내서 그냥 주인이 안 볼 때 고용주가 안 볼 때 그냥 교회 일하고 다른 일하고 우리가 그렇다면 오히려 믿음을 가진 그 고용주가 차라리 직장에 충성하는 불신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마 더 좋아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성도가 끼쳐야 될 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사람에 대해서도 공경한다면 그리고 또한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사랑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고용주라면 믿음을 가진 고용주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을 가진 고용주가 있는 이 직장이 잘 되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직장을 위해서 섬기고 우리가 도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왕을 존대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정부 영역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17절에 제일 마지막에 왕을 존대하라고 말합니다. 왕의 권위에만 특별하게 제일 먼저 왕을 존대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되 그런 차원에서 왕을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해서 세상에 세워진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돌이켜볼 때 우리가 만약 나의 가정의 권위 직장에 가서는 직장의 권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사회에 어떤 세워진 권위를 잘 인정하지 못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는 순종하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권위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내가 가정에서 가정의 권위에 순종하기가 어렵고 직장에 가서도 직장의 권위에 순종하기가 어렵고 학교에 가서도 학교의 권위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그 사람들이 불신자여서 세상 사람이어서 그렇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내가 교회의 권위 안에서는 잘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도달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인데 모든 권위가 다 나에게 걸림이 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는 순종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조차도 해체주의 탈권위를 부르짖습니다. 과연 그 말하는 그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는 것인지 자기 권위를 가지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모든 이 권위에 대하여서 왕을 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권위에 대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왕을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이러한 정부에 대하여서 앞에 소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는 오직 모든 권위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여러 권위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권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이 시대의 어떤 정신 이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안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역량을 받고 있는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가진 기준이 사람마다 다 어느 정도 세상으로부터 역량을 가지고 있는 네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버리고 이 시대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원본이죠. 하나님의 원본 오리진 하나님의 오리지널 원본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세워진 권위를 존중함으로 우리 로하여금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